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된 논술 강사 박영웅입니다. 이게 이게 감성과 허세의 경계선에 있단 말이지.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인간이 살만했던 적이 있었던가? 혼자가 되면 비로소 보인다. 뭘 해야 행복한지, 내가 누구인지. 싱글인 나는 매일이 설레고 매일이 축제다. 페이지도 많지 않은데 미모보다는 가벼운 이라이트지가 낫지 않을까? 일은 진짜 잘 안 나니까. 똑 부러지는 타입이야. 일할 땐 달라? 다. 네, 알았어요. 다음 주에는 용기내 보자. 눈웃음이 버티콘 안 보여? 이 사람 누가 봐도 눈웃음이 버릇이야. 여자는 직진이지. 선배 너 좋아해? 내가 너 딸 집 판나? 홍미나 작가님 온 거 알아요? 그래? 그놈의 신비주 얼굴이나 좀 보자. 바르셀로나가 배경이 특별한 이유가 있네. 제가 좀 나쁜 여자라 여기저기 떠돌다 지금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어요. 그 작가라는 작자들은 우리 회사랑 계약만 하면 안 하던 시대를 할까? 혼자가 좋다래 작곡한 뮤지션은 느닷없이 임신을 하고. 작가님 콘돔도 챙겨드리고 그랬어야 하는데. 다 제 탓이죠. 아유, 새로운 작가들도 없나. 어디서 소개받으신 거예요? 내가 직접 찾았어. 서칭 포 싱글맨. 홍자 꺼운 그는 쉽고 귀에 쏙쏙 와서 박히잖아요. 그게 바로 그녀를 선택한 이유지. 영어 선배랑 톤이 튀잖아요. 그게 바로 너를 선택한 이유지. 그래서 같이 커피를 한 잔 했다는 거야, 안 했다는 거야? 그 남자가 너랑 사귀자고 해서 같이 자자고를 했어. 그냥 커피 한 잔 그거 사달라는 남자랑 무슨 미당을 해. 근데 소나면이죠. 집이 분당이라 좀 멀지. 또 또 신났다. 저게 바람이 났나. 내가 늘 말하지. 책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. 다시 확인하겠습니다. 뭐해요 선배? 야, 이거 너무 아침마다 깜 아니니? 재미있어요?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어때 니들 생각은? 어떻게 뭐 굿을 한 번 해? 굿. 아이디어. 분위기도 무르익었는데 시원하게 야자타임 한 번 가시죠. 이제 그만할까? 야, 오윤정. 넌 누구랑 얘기하니? 눈을 보고 말해 입 벌리고. 멍충아. 얇은 미색 모조지를 써서 두께를 좀 줄일 거고요. 작가님도 오셨는데 회식 콜? 회식이요. 조 대리는 회식 받고 싶어서도 회수 못 그만둬요. 첫사람. 한 번 써봐요. 재밌을 것 같은데. 채식주의자한테 고기 먹은 얘기 써보라고 강요하는 거다.